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1979년도 백주를 공동구매를 해서 여러분 여러 명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수를 좀 쉬어 놨습니다. 그래도 이게 공동분배 숫자가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먼저 좀 카운터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1979년도 5원은 77년, 78년, 79년, 87년 그렇게 100만개 발행되었습니다 굉장히 100만 개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하기가 요새 점점 쉽지 않습니다 미사용제도 구하기 쉽지가 않고요 미사용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제 50개, 100개씩 모으신 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미사용만 많이 관봉상태로 돌아다니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군산에 계신 달산 큰형님이 이제 그 1000개 정도를 사셔 가지고요 그 가격에 산 가격에 나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이제 50개씩 50개, 100개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1차적으로 나눴고요 숫자를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그 카운트를 할까 합니다 한번 보시면 5원이 반짝반짝 하죠 1979년도 5원입니다 이게 나눔 할 때 정말 중요한 게요 이게 그 엄청 반짝반짝 하네요 숫자가 숫자 세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하나를 덜 보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요 요번엔 좀 숫자를 정확히 해서 5개 오히려 더 만지면서 더 손상이 갈 것 같은데요 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열여섯 개 예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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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요. 이 뒤쪽에 하나가 있었네요. 50개. 이건 합격. 이건 다른 통에, 딱 맞는 통에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50개. 5개. 5개. 10개. 15개.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 일곱개. 예 맞네요. 50개. 이거는 다시 포장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50개. 왜 이런 것도 보여드리냐면, 분배하는 것도 사실 예전에는 좀 많이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이것도 수집의 일환이고 하니까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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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0개. 여기 20개면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맞습니다.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보내도, 나중에 꼭 한두 개 없다고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눔 할 때는 그래서 나눔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한번 더 쉬어 봤어요. 그래서 100개가 맞구요. 이 두 개만 맞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개면 되는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맞네요. 그러면 이제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를 한번 더 쉬었거든요. 한번 더 쉬었으니까 얘가 50개 맞을 거고 얘가 다 맞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1979년도 한번 종이 홀더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좋은 효율도가 분량이네. 흑점은 좀 있습니다. 흑점은 좀 있구요. 약간 변색된 것도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79년부터 세월의 흔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걸 다 감안했을 때 보관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때 이렇게 대량으로 사실 때는 약간 좀 감안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좋은 것들은 A급을 해서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지금 뭐 그레이딩 보내는 것들은 보통 이게 이제 2900원에 되는데 가격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 좀 싸게 샀는데요. 대량으로 이제 달상크총님이 사시니까 대량으로 사셔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레이딩 보내는 것들은 굉장히 한 3, 4배 정도도 가격이 높습니다. 무결점, 스크래치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979년도 이제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나눔 하는데요. 큰 도움을 주신 달상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분배를 완벽하게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수집TV의 이병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979년도 5원짜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